군사 논평원 얘기가 미국이 전략핵으로 우리를 겨냥하든 전술핵을 끌어들이든 관계없이 핵에는 핵으로라는 우리의 군사적 대응 입장은 절대 불변이다. 상당히 점잖게 얘기했어요. 뭐 지금까지의 북한적 반응에 비하면 점잖게 얘기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고조시키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본인 역시도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북한의 반발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연이어 방문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방문입니까? 우선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의 방문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미 연례안보 회의에 참석차 또 그 회의가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방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교적 문제라든지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의 입장 설명과 함께 한국 측과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블링컨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옵니다. 핵심 의제가 뭐가 될까요? 지금 한미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관계 진전에 대한 평가 또 어떻게 보면 보다 구체적인 미래적 비전 제시 그리고 미중 간 일단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 미중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또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발생되고 아직까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동 위기에 대해서도 한미가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안보 동맹이라든지 경제 안보 동맹이라든지 가치 동맹과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마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비밀리에 회동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각지에서는 휴전을 요구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하실까요? 결국 양 세력의 결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두 세력이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동 이웃 국가들 특히 사우디에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